벌레들이 만들어놓은 집입니다. 신기하죠? 이게 껍질이 빗겨지니까 이 안에서 길이 나왔습니다. 길.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다 섬세해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. 층층이. 층층이. 층층이 길을 다 만들어놨어. 자연의 신비일까요 이게? 대단하네. 안에서 벌레들이 이렇게 얘네들 진을 먹고 살아남았다가 나무들이 죽으니까 다 떠났나 본데요. 이거 보세요. 층층 길길 다 만들어놨어요. 구멍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죽었나 나무가? 구멍이 나 있어요. 구멍이 나 있어요. 구멍이 나 있어요. 구멍이 나 있어요. 네일이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